오늘 의대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으로 세운 자를 기업 있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1년 중에서 새벽 예배의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 날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해도 되었으니까 내가 새벽을 떼어내라 다짐하면서 많이 오셔야 되는데 일심 전신 지속으로 하시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굳은 결심보다 추운 날씨가 발목을 잡고 따뜻한 이불을 떠나갈 수 없는 나의 체제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고 소원을 비는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1월 1일에 어김없이 나오는 세상의 뉴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에 가서 소원을 빌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전능하신 신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소원을 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금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종교생활로 태양이 깊이는 소원과 똑같은 기도 제목의 수준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해 기도 제목 중에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 중에서도 가족의 건강을 내놓았습니다. 어쩌면 2022년이 지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상당히 젊어서 그런가 아팠던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렇게 건강했던 저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아주 우수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번에 코로나도 있었고 자녀들도 이렇게 생겼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잔병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족의 건강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나와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다시금 나에게 다짐하는 것과 기도하는 확신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는 이유가 달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왜 건강해야 하는가. 우리는 세계복음할 체력으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적으로 전도와 성교에 올인할 수 있는 나의 체력으로 나의 육신으로 실질적으로 2, 3, 7을 살리고 4천망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장을 마음껏 뛸 수 있는 나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지도 꼭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체크하시면서 현장을 정복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몸이 연약하신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희가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의 앞에서와 각 집에서나 각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노들에게 이제 떠나갈 시간이 되어지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사역하였고 이제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제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쩌면 이런 마지막을 잘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이라는 것이 굽실굽실 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 이분이 겸손한 사람이구나 아 이분이 겉으로만 그러는구나 바울은 실생활에서 에베소 장노들이 보았던 거수에 있어서 자기의 그 겸손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눈물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종류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에 흘리는 눈물이 아닌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 복음 때문에 흐르는 눈물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기도 할 때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눈물이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장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줄을 섬긴 것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유대인들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바울을 더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전도현장에서 당하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어쩌면 불신자들과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려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 너 좀 이상하네? 기독교인은 전도를 안 하는데? 혹시 너네 다락방? 이렇게 이 단어만 들어도 우리에게 지금 신앙의 자세가 위축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죽어가는 현장을 하네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답이 없어서 아우성 치고 있는 저 현장을 향해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혼란 속에서 싸우는 그들을 향해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단어들이 이런 말들이 우리를 위축하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더욱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경고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가치를 지금 우리도 다시금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만 누릴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바울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며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한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고도 바울은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사도행정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사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어쩌면 바울은 예수님께 이런 직접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보았다 하면 조금 이상한 시대이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언약을 주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지금도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분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교라는 길이 쉽지 않은 길임에도 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길이 최고의 인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확실한 이런 사명을 받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바울이 보았던 것은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좋겠지만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멋있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당장에도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이고 복음 증가하라고 이 자리에 남게 해주셨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시금 점검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서른아홉이라는 아주 멋있는 나이가 되어 이번 연도에 받을 응답을 기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른아홉 살이나 됐다라는 것이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렇게 나이를 빨리 먹을 줄 몰랐거든요 지금도 제가 두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이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 딸을 보면서 아유 니가 다섯 살이냐 벌써 너가 내 딸이냐 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빨리 빠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면서 지난 세월을 뒤돌아 봤을 때 내가 젊었을 때는 참 믿음이 좋았던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 나이 때 되면은 무엇인가 다 막 뒤집을 줄 알았습니다 막 멋있는 전도자가 되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 적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드는 생각은 불신앙의 생각들이 많이 있음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멋있는 응답을 기대하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잡고 있는 경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굽혀야 할 것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눈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원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신이 더욱더 번쩍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종교하게는 영적 서미소로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다시는 기도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정말로 무한한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힘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예원의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여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원래 29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없었던 그 바울이 있었을 때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그 복음의 비밀이 확실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약간의 틈이 생기고 현장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자의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원단 메시지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상소를 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갔었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탔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풍이 아니라 광풍입니다 제가 광풍을 찾아보니까 비가 온 뒤에 부는 맑은 바람 봄볕이 따스러운 맑은 날씨에 부는 바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금 왜 이럴까 하면서 봤더니 빛광자에 써서 빛광풍을 쓰면 이 글자가 됩니다 그런데 또 밑에 미치다 광라는 광풍을 쓰면 미친듯이 사납게 휘무라치는 거센 바람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를 잘 써야 합니다 이런 미친듯이 사납게 부는 휘무라치는 거센 바람 가운데 사람들은 어찌해야 될지 자기의 방법을 온갖 노력으로 다 쓰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그때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던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도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선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지금 미국도 엄청난 폭설 속에서 정말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닥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은 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지금 답이 없어 주어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데 왜 그러는지 이유를 찾아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답을 분명하게 가지지 못한다면 영적인 비밀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이 없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당당하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잘 살아야 백년도 못 사는 인생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힘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영적인 힘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신은 어디를 가지 못하는 나약한 육신이 될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는 더 믿음의 영향력을 입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후대를 든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변환 없이 능력있게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말씀을 가치를 깨달아 생명이 살아나는 그 현장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답이 없어 주어가는 현장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담대히 선포하고 사천망대 운동을 세워가라 라고 우리에게 언약적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도를 통해 정말로 내가 세워가야 될 망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군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한마디로 인해 생명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영적 정체성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